네 안녕하세요. 우리 81일째 동안거공부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초일분 공부는 1분 30초짜리 불교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.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.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. 한번 초일분 81일째 공부 보시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기 영상을 어떤 영상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박랑 주머니를 만드는 영상도 좋고 효소 만드는 영상도 좋고 김치 만드는 영상도 좋고 자신이 해왔던 것을 다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. 지식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이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. 지식 너머의 세상 본래 나를 만나야죠. 인공지능은 본래 나가 없습니다. 처음부터 조작된 인생이니까요. 본래의 나로 들어가는 공부 시작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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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행선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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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81일제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어떨 때는 뭐 굉장히 잘 되고 깊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막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이제 맛도 좀 알겠고 이런 맛을 금강산매경에서 아직 순이라는 맛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런 맛이 쭉 이어질 때 일미라고 하나 봐요. 일미의 법이라고 하나 봐요. 이런 거를 네, 삼배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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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